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유동부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확인하고요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채 발행시 발행되는 그 차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 사채 할증 발행차금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액면 할인 발행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할증 발행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차금에서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액금의 상환일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부채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계정이 임차보증금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은 단기말 추계액에서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빼기 단기지급액입니다 이 가로에 있는 이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번부터 9월 1일 액면 총액 4천만원 만기 3년짜리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대한은행에 당자예금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당자예금이 되겠죠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사채가 되고요 사채가 부채임으로 거래체를 넣어야 되나 특정 거래처에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므로 거래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입력함 좀 체크하십시오 자 2번 9월 2일 액면 총액 1억짜리 만기 3년 발행 금액 9천6백 30만원에 사채를 발행하고 수령한 금액은 당자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인 발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채 할인 발행 시의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차변에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당자예금 9천6백 30만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그 차액 370 대변에 사채가 되겠고요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액면 금액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사채에서 차감하는 계정 자 그래서 부채 표시할 때 사채 바로 밑에 표시해서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사채 바로 밑에 서서 차감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요 이게 사채 사채 그 장부 금액이 되겠고요 이렇게 차감하는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학습하고 있는데 자산 쪽에서 자산이 끝났으니까 자산 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대손 충당금 제일 먼저 배웠죠 채권에서 차감한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강 누계액을 두 번째로 배웠을 거예요 유형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론에 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런 거 자산에서 차감하는 그런 계정들입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계정이 나오면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하고 관계돼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학습한 적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차감 계정이라는 거 조금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9월 3일 사채를 액면 총액 600만원 상환기간 5년 발행금액 580만원 로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죠 납입금은 보통예금통장에 A파였다 근데 발행비가 나오고 있네요 발행비가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비가 나오면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행비가 없었다면 20만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발행비를 더해야 되므로 3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받은 돈부터 써 보죠 차변에 보통예금 58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 20만원 할인 발행했는데 발행비가 나오니까 30이 된거에요 그 대변에 사채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는 거죠 600만원 그 다음에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한건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장부금액은 95만원이었고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이자율은 10%이며 액면이자는 매년말 8만원씩 현금 지급하며 단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객은 15,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과 관계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다음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서 사채를 할인 발행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은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작아서 그럽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받았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환시까지 전부 다 상각돼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일부가 상각돼서 없어집니다 이 상가객은 시장 이자에 맞춰서 상각되기 때문에요 매년 그 상각 금액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액면 이자로 지급이 되므로 액면 이자 현금 나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이자 비용이 유효 유자 시장 이자에 맞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즉 사채를 할인 발행 하다 보니까 회사가 손해본 만큼 이자 액면 지급액은 당연히 회사가 손해본 만큼 이자 액면 지급액은 시장 이자에 비해서 적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고요 그 상가객을 포함하면 이 금액이 유효 이자가 되는 겁니다 유효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10% 적용해 가지고 전체 삼각해야 될 금액 반영한 유효 이자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 2급부터 나와요 그러면 학습자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년 이자 지급하는 그 과정은 회계 처리가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요 대변에 사채 액면이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이걸 유의 깊게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매년 삼각해서 없애되면 결국에 상환하게 되면 사채 액면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사채 상환시까지 매년 이자가 지급된다는 거 지문에 유효 이자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받으면 이렇게 곧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자 지급한다고 그런다면 자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다 입력해야 되겠네요 이자 비용은 두 개를 더 하세요 8만원 더하기 15,000원 95,000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자시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대금 3억 중에서 1억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10년이죠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거는 장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토지 3억 대변에 보통예금 1억 1억으로 수정하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에 신한은행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번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태산 생산부 직원 한인수에 대한 퇴직금 33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500만원 있으며 퇴직연금에 기입한 내역은 없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전부다 퇴직금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잔액이 500만원이나 있고 지급액은 330백개 안되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전부다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현금이 되겠네요 원래 퇴직금이 나갈 때 세금 떼는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세금 떼는게 없으므로 한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금을 하시면 빠르겠어요 네 시험 보실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제시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요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짜 9월 6일 현재로 확인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9월 7일 공장직원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350만원 중 퇴직소득세 4만원 지방소득세 4천원으로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건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잔액은 250만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죠 자 그러면 일단 250을 먼저 가져다 쓰고요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니까 제조원과 퇴직급여 사용하시고요 100만원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예 비용 처리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되겠고 뺀건 예수금이죠 4만4천원으로 고치시고 나머지 현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 했습니다 9월 8일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백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확정기여형은 개인계좌로 퇴직연금이 불입되는 것이므로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이 연금상품 운용에 대해서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50만원 수수료 포함해서 지급됐다 라고 그러니까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는 50만원 뺀 750만원만 들어가는 거죠 자 dc형이므로 즉시 급여처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사 계좌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직원 계좌로 들어가므로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단 직원이 그 통장이 있는 돈을 뺄 수는 없는거지 사유가 돼야지 그 본인 계좌로 들어간 퇴직연금 상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니까 퇴직금을 준 거나 다름이 없음 그래서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요 통장에서 나간 거는 800만 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dc로 안 나오고 db로 나오면 투자자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숙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9일 명성가구 주식회사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만 명성가구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를 받고 여기 밑줄 긋고 현금이죠 다른 회사 발행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그 회계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금 300만 원 두번째 월말에 지급 받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증금이니까 미수금이 돼야 되죠 명성가구 나머지는 2700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되겠고 거래처 위에 거 복사하세요 예 플러스 엔터 쳐서 복사합니다 이 자리에 플러스 누르고 엔터 치면 예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복사할 수 있어요 예 코드번호까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코드번호 안 드시면 틀리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